네, 안녕하세요. 저 KT 기술 혁신 부문의 AI 서비스 랩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초거대 AI 기술이 적용된 앞서 이제 자세하게 이상우 책임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희 자체 모델인 믿음이 적용된 KT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드리는 그 사례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KT 서비스 자체에 믿음을 적용해서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차별화를 좀 도모하고자 했었던 사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시켜서 생산성을 좀 높이고자 했던 그런 사례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사례들이 이미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개발 단계로 그 준비 중인 그런 사례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차별화 그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기가진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희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인데 기가진이의 이제 대화 서비스에 초거대 AI 모델을 적용해서 그 의도 분류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해서 대화 해석의 능력을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앞서 그 소개해드려 그 앞서 이성 책임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우리 초거대 AI 모델이 분류와 해석 영역도 잘 할 수 있고 생성 영역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기가진이의 발화를 하면은 이 발화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 해석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진 발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스크 어떤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발화였을 수도 있고 지식 검색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걸었을 수도 있고 외부 정보를 연동하는 목적, 그냥 일상 대화, 치챗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런 것들 굉장히 해석하는 영역이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로 지금 기가진이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은 요기 타스크 실행 영역 요 부분에 이제 그 초거대 AI 믿음을 적용을 해서 좀 대화 의도를 분류해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적절한 사례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헷갈린 사례를 좀 찾다 보니까 요렇게 리모컨 틀어줘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리모컨이라는 콘텐츠를 틀어 달라는 건지 리모컨이라는 제목을 가진 음악을 틀어 달라는 건지 또는 리모컨을 찾아 달라고 하는 건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키워드 기반으로만 의도 분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통 문장을 믿음 LLM의 프롬프트로 넣어서 그 의도를 그 단어들 간의 의미를 분석해서 해석해서 아 이거는 리모컨을 찾아달라는 의미가 더 크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리모컨을 찾아주는 실의 그 타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개선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가 지니 사례인데 키즈 스타일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발화를 하면 그 대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린이가 발화를 하면 이제 스타일링을 통해서 어린이에 맞춰진 의미는 변화하지 않고 목소리와 이제 말투 이런 스타일링만 변화를 해서 이제 어린이에 맞춤형 컨텐츠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내가 찾은 거 보여줄게 지니야 비밀 찾아줘 비밀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채널 관련으로만 다시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어린이가 발화를 했을 때와 남성 성인이 발화했을 때 그 기가 지니가 동작하는 게 지금 다르게 동작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키즈가 발화를 하면 어린이가 발화를 했구나라는 화자 인식을 먼저 하고 그 키즈라는 게 인식이 되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기가 지니가 대답을 해줄 때 같은 의미이지만 스타일링만 키즈에 맞춰진 스타일링으로 변환을 해서 키즈에 관련된 컨텐츠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응답은 키즈 목소리로 TTS 응답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통화비서의 사례입니다. 통화비서는 저희 KT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내방 고객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전화응대를 일일이 다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단순한 전화 문의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AI가 대신 그 응답을 해주고 뭐 저기 업무를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를 하면 AI가 전화를 받아서 AI가 예를 들면 일반 뭐 주차장이 있는지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뭐 이런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뭐 예약도 처리해주고 이제 주문도 받아주고 이런 이제 단순한 응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초거대 AI 믿음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응대한 내역을 요약을 해서 사장님 전화로 통합비서 앱을 통해서 이제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사장님이 직접 보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은 좀 빨리빨리 처리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 인테리어의 AI 통합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테리어 견적을 좀 받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엌 인테리어 견적 상담으로 예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성 대화 서비스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 홍보도 많이 나가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문가 AI 상담 서비스입니다. 전문가의 전문 저서를 이제 많이 학습을 시켜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그 육아 상담 저서를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믿음과 접목을 해서 AI가 오은영 박사님의 지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사례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 어린이집에 갈 때 가기 싫어서 울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아 힘드시겠어요 라고 일단은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어린이집에 갈 때 싫다고 말하나요? 또는 뭐 가기 전에 아프다고 말을 자주 하나요? 라고 탐침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탐침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인지의 그 주제를 세분화해서 그 주제가 담긴 그 학습된 저서의 내용이 담긴 어떤 패시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패시지 영역을 찾으면 그 저서의 패시지가 LLM 모델로 넘어가서 그 패시지 기반으로 나중에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탐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 지식 기반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감성 대화에 대한 사례인데 이번에는 시니어 케어 사례입니다. 독거노인이 이제 많이 계시고 한데 케어콜 같은 이제 음성 비서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 안부를 체크하면서도 감성 케어를 하고 말벗 대화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발화를 해주고 또 이전에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대화를 할 때 그거를 주제삼아 대화를 계속 그 AI가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다음에 대화를 요약해서 보호자에게 이런 이런 대화를 오늘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호자에게 안심문자처럼 보내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영수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시간에 좀 자연스럽게 알람같이 그런 딱딱한 게 아니라 이제 능동적 선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제는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 굉장히 즐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전에 했던 대화의 내용을 기억해서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해서 대화를 다음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다가 우영우 마저 보실래요?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영우 마저 보실래요? 라고 해서 그 고객이 TV를 우영우를 5화까지 보셨다는 것을 알고 다음화를 추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지니버스 AI MPC 사례입니다. 이제 지니버스는 저희 KT 연구소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모바일 앱인데요. 그 지니버스 안에 이렇게 귀염귀염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니펫이라고 하는데 이 지니펫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나누고 감성 대화를 나누면서 청소년들의 이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하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LLM 기술을 통해서 감성 대화도 해줄 수 있고 감정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된 감정 기반으로 이 아바타 모션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AI 기술들이 활용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겠지. 나는 첫눈 오는 날 너랑 같이 놀싸움하고 싶어. 나는 늘 내 생각꾼인 거 알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네트워크 연구소에서 상용화를 한 불법 스팸 문자 차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키사에 신고된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신 단계에서부터 이제 차단을 스팸 분류를 해서 차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거를 키워드 기반으로 또는 정형화된 룰 기반으로만 이제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를 분류를 해서 차단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저희 아까 그 소개해드린 분류 모델을 통해서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의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잘못 누르는데 들어온 그 문자 메시지 발신하고자 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으로 LLM에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요 단어와 단어 간의 요런 관계를 분석을 해서 아 요거는 불법 대출로 분류가 되고 요런 문자는 뭐 유사 투자 또는 뭐 도박 또는 뭐 이거는 정상적인 홍보 광고성 문자다라는 거를 분류를 해서 스팸을 사전에 발신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요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개발을 했더니 거의 이제 99%의 정확도로 스팸을 차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탐지 시간도 거의 다른 모델을 썼을 때보다 한 5분의 1, 6분의 1로 이제 단축시킨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서비스 차별화의 사례라고 본다면 이제 업무 효율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KT 100번 고객센터 사례인데 요것도 이제 아까 잠깐 앞선 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KT가 이제 저 국내 최고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화에 이제 힘써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 보이스북과 챗봇 그 다음에 상담 어시스트 목소리 인증 요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담 어시스턴트의 믿음을 활용해서 이제 업무 효율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어시스트의 기능들을 보시면 실시간 상담 대화록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 기반으로 어떤 상담 유형인지를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담 유형에 맞는 지식을 먼저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라는 대화를 추천해주고 상담이 끝나면 이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제가 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그 상담 어시스트 제공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요게 그 대화록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로 써지는 영역이고 요 영역이 상담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요 내용 대화록 내용 기반으로 요약을 해줘서 상담의 그 후처리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상담의 품질을 굉장히 올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은 건별로 22초씩 감축을 해서 결국은 64억 원의 이상의 비용 절감을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니TV의 사례인데요. 지니TV에 보시면 많은 컨텐츠들과 그 이제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구들을 마케터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다 이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수동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내용을 메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문구를 자동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기 보시면 요 유괴나를 위한 요 마케팅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래서 마케터들의 그 시간을 많이 덜어주는 그런 케이스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보시는 화면이 저희 지니TV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슈퍼 히어로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요런 것들도 사실 마케터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고 계시거든요. 요런 것들도 요런 태깅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홈 화면을 편성하는 그런 업무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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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사내 업무 효율화 중에 아까 그 스팸 문자 차단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 메시징 서비스에서 광고 문자를 광고주가 이제 보내게 될 때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상품의 특징과 가격 기반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 광고 문자의 제목과 그 마케팅 내용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KT 전형적인 이제 판촉물 전단지 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영업 그 영업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각자 따로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요 품질도 제각각이고 또 뭐 가격 정책이나 신규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만들어야 하는 제작 비용과 이제 시간이 드는데 요런 것들을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요렇게 좀 고품질의 판촉물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영업사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그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없지만 좀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